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합리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내린 기록적인 폭우 탓에 전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고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번 폭우로 우리 사회 기반 시설 곳곳에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수도 매놀 사고가 계속돼 폭우 속 공포의 대상이 됐는데요. 도심 속 매놀 지뢰 사고를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매놀 뚜껑은 쇠로 만들어서 매우 무겁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번 폭우 때 매놀에 빠져 실종된 사건이 잇따랐죠. 네, 서울에 폭우가 퍼붓던 지난 8일 서초동 매놀에 휩쓸려 남매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죠. 남동생에 이어 누나 역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도로 등에 설치되는 매놀 뚜껑은 무게가 40kg에서 많게는 160kg에 달합니다. 그 위로 차가 지나다니더라도 충격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설계된 거죠. 하지만 집중호우에 하수관으로 물이 역류할 경우 그 힘을 견디지 못해 뚜껑이 튕겨나와 이번 폭우로 사고가 잇따랐던 겁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매놀 뚜껑이 열려 빗물이 역류하거나 금방이라도 뚜껑이 튀어오를 것 같은 아찔한 장면이 자주 보였는데요. 수압이 이렇게까지 위력적인지 몰랐어요. 네, 이번에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집중호우로 쏟아진 빗물의 힘을 실험했는데요. 서울 하수관을 본떠 만든 뒤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는 상황을 연출했을 때 불과 23초 만에 매놀 뚜껑이 들썩이기 시작했고요. 30초도 제한돼 20cm 넘게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무게가 1톤인 경차가 매놀 뚜껑 위를 누르고 있어도 영유하는 빗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할 정도라고 하고요.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뚜껑이 열린 매놀에 빠질까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매놀이 서울 시내에 얼마나 있는 건가요? 네, 서울시에 따르면 하수도가 지나는 매놀만 25만 개, 상수도를 포함해 통신 가스 시설까지 합치면 전체 매놀은 62만여 개에 달합니다. 수십만 개의 매놀이 시민의 발밑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기록적 폭우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영유로 인한 뚜껑 열림 사고를 막아야 할 텐데 대책은 없는 겁니까? 네, 서울시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매놀 뚜껑이 빗물 수압에 튕겨 나오더라도 매놀 입구에 그물망이나 보조 덮개 등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강남구를 중심으로 상습 침수 지역이나 하수도 역류 구간부터 우선 도입해 매놀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추락 방지만 같은 게 만들어지면 이전과 같은 사고는 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우선 문제는 이 장치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고 사고 빈도도 높지 않아 효과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그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어마어마한 수압을 견딜 수 있을지를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매놀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라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현황 파악과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또 많은 비가 예보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스스로가 안전을 지킬 방법도 있을까요? 네, 우선 매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우 시 최대한 침수 지역에서 멀리 벗어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이동해야 한다면 도로 중심보다는 건물 외벽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안전하고요. 도로 벽면에는 매놀이나 깨진 보도블록 등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더러 갑자기 물이 불어날 경우 주변 구조물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침수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매놀 뚜껑이 없는 곳은 기포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거품이 올라오는 곳도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한 차례 큰 피해를 겪었으니 이제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열린 매놀에 빨려들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겠죠. 지금까지 학기워드 합리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